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월간뉴스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의 엄대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과 함께 월간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의 가장 뜨거운 뉴스, 가장 최근의 뉴스이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결과를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준비한 뉴스를 보시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사회 간접자본 사업은 20조 5000억 원을 차지합니다. 오늘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들은 오는 6월까지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뒤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단 세 분 다 익히 뉴스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측하신 대로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각 지자체를 방문하실 때마다 가능하면 예타를 면제시켜주겠다는 분위기의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었고 또 예상대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한 건도 배정이 되질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다라는 그러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사업의 SOC 사업이 표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기대를 했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 정부도 지난번 정부와 마찬가지로 토건 정책에 기댄 총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표였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번 정부도 인식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은 없을 수는 없다라는 이재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토건의 나라 토건족의 승리였고 SOC의 승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특히 이수용 지사 같은 경우는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리고 당신이 생각을 하시던 드디어 강호축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이런 성과를 어쨌든 낸 겁니다. 어쨌든 지방 출신들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새롭게 드라이브를 확 걸어버린 1년 반 만에 그래서 할 말도 많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 마냥 즐겁다는 얘기만 해서는 표정관리 안 되는 이런 사업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예타 면제를 받았던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 한 7건 정도는 이미 예타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미 리젝트가 됐던 사업도 있고 예타가 최소한도 0.5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0.5가 훨씬 못 미쳐서 탈락했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껴있다는 것이 또 문제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 정권에서 이 사업이 첫 사업을 뜨긴 하겠으나 앞으로 과연 이것이 어떠한 애무단체가 될 것이냐는 하나가 있겠고요. 벌써부터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토지 가격이 조금씩 또 또 지가 상승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상승은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잖아.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이기는 맞는 것 같고요. 진정한 승리자는 충북 아니냐. 왜냐하면 충북의 사업도 있지만 관련돼서 주변의 사업까지 하면 그 액수가 좀 상당하다.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얻어낸 것 같다. 이런 평도 사실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측에 이번 충북 쪽에 딱 떨어진 사업은 아시다시피 충북 제천 전철 고속화하는 것인데 또 세종에서 한 세종 오송 고속도로 그게 또 하나 걸려있고 또 평태 오송 고속철 복복선화 같은 게 세 개가 다 이렇게 연동되기 때문에 충북 지역에 상당한 혜택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광희 전 의원께서 강호축 얘기를 하셨는데 이승 지사께서 감각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번 신년사에 강호대륙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호대륙. 강호축을 거쳐 동해선을 타고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간다라는 강호대륙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천, 오송, 고속철 그런 건 북한을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을 염두에 뒀던 그러한 부분이 또 예상위의 점수를 높게 받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강호축을 지나 강호대륙을 얘기했던 이승 지사의 생각이 또 다시 한 번 또 힘을 받고 또 아마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문제는 솔직히 지역의 언론과 중앙의 언론이 생각이 달라요. 지역의 언론에서는 이게 이승 지사의 업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앙의 언론은 노영민 비설장의 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는 토건 정부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측면도 있고 대부분 지금 정권의 실세가 누구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업이 어디냐 이런 걸 분석하는 측이 있는데 경남 지역이 가장 큰 규모의 4주 7천억의 고속처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세종시의 사업이지만 세종청주고속도로라든가 경기도의 사업이지만 평택오속관 복폭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노영민 비설장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한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광역다치단체에 하나씩 주기로 돼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평택오성관 고속철 복폭선화는 당연히 예측이 됐던 사업인 것이 서울역에서 오는 KTX와 수소에서 오는 SR 간에 평택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남선이 오성에서 만나요, 경무선하고. 그러면 여기가 병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치적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늘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걸 꼭 정치적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그걸 다 노영민으로 귀착을 시킨다는 거죠. 이상하게.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차피 될 사업을 가지고 자기치적으로 아전인수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히 중앙정부가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 역량이라고 그렇게 과대포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좀희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타 문제를 대한민국의 거국적인 경제 문제와 비추어서 현 정부와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에는 너무 박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타당성 조사는 기술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쨌든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점수 자체가 짜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이런 토건 중심에 이거 한번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성평가라든가 이 환경이 좀 문제 생기면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나 단체장한테 가장 큰 유혹이 대형 조형물이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업적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안전한 도시 만들었다. 살기 좋은 도시 아니냐. 환경 좋은다. 이런 말 해봐야 별 어필이 안 되는데 신공항은 내가 만들었어. 이 철도 내가 만들었어 하는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도 단체장들이나 해서 온 그 예타 면제 원하는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보시고 와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주중대사로 국내 정치에서 떨어져 있던 노영민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에서 3선 의원을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2012년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땐 조직 본부장을 맡으며 정치적 동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해 경제보좌가 절실한 현 시점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할 뉴스는 바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뉴스일 것 같고요. 사실 고향 사람 어디 가서 잘됐다 그러면 그 얘기만큼 하기 편하고 또 많이들 얘기하는 주제가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진 교수님께서도 이번 예타 면제 관련해서도 노영민 실장에 대한 중앙언론의 어떤 시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비서라는 역할이 본인을 임명한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비자가 시크릿, 숨어서 내지는 은밀하게. 그리고 또 서라는 거는 기록물도 관리하고 모든 행동들을 관리해드린다. 이런 의미라서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약간의 비서실의 분위기는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저는 뭐 왜냐하면 임정석 비서실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보면 비서실장이라고 하기에는 임정석 실장은 너무 광폭행보를 했습니다. 사실 남북통일협의회 의장도 하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을 보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뭐랄까요. 투톱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노영민 실장은 그러한 것에 대한 반향인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몸을 좀 낮추고 전면에 등장해서 대통령을 가리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벌써부터 변화를 좀 느낍니다. 저는.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전형적인 정치인이 중앙무대에 진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수가 높은 관료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정우택 의원인데 정우택 의원은 사실 정치인에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똑똑한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정치인처럼 광폭행보로 보이거나 맥을 짚거나 이런 면에서 좀 약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념을 떠나서 순수하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충청북도에서 정치 지망생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비서실에 많이 입각을 해서 입각이 아니라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충북 홀데론에서 얼마나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는 기대가 좀 있는데 지역 사람들, 지역 인재들 맨날 없다고 그래서 명문고 만들자고 하는데 그거는 공무원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종류가 많은데 정무직 공무원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좀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 있으면 다 퇴직 공무원들 주로 쓰지 정치인들 거의 안 쓰거든요. 성장을 시키지 않으면서 어디서 자꾸 시험 봐서 뭐 한 분들만 계속 찾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께서 지역사회에 어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인맥 파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왜 노영민일까?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이 일단 지금 정도 시점에서 누군가하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이분이 경제통이시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 쪽에 결정하고 이렇게 좀 일을 해오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하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향후 긍정적인 행보가 기대된다는 거는 좀 공통적인 의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노영민 비서실장으로 인해서 충북 정가에도 지역 정가에도 좀 영향을 받게 될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에 불미스러운 일을 사실은 네 번째 총선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문정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지역구, 그 지역구를 도정한 현 지금 문광부 장관이 가지고 계신데 거기를 돌려달라고 하고 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비서실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이제 지역 정가에 특히 청주 지역을 본다 그러면 사선 의원이 지금 세 분 아니세요? 그렇죠? 세 분. 그리고 젊은 피들. 우리 이광희 전 도의원도 그렇지만 유행렬 전 청와대 행정관 또 위장섭 부지사. 거론해도 되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시민운동 하시던 분들. 여러분들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세대교체의 바람도 좀 불고 그래서 내년 총선은 각 총당,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부분에서 또 도정환 장관 지역구도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냥 전직 장관의 재선 의원이니까 그냥 당연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경선 압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해가 될 것이고 노용민 비서실장도 총선에 손을 놓고 계시겠습니까? 정치인은 말씀하신 대로 패와 바람이라는 건데 자기 사람이 있고 자기 조직이 있는데 언젠가 다시 선거 정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있게 되겠죠. 지방선거 당시에 3배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차이가 이제 상당히 좁혀지고 있잖아요. 내년쯤 가게 되면 상당히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 내부 사정이 그렇게 지금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변화가 엄청나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선 의원들 중에 세대교체 대상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정가 입장에서 보면 사선 의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선 의원쯤 되면 지금은 국회 부의장을 노리거나 상임위원회는 당연히 거쳤고 말하자면 상당한 중앙정계에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선 의원이 3명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계에서 역할이 더혀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신세대를 키우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주민들은 하게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세대교체 바람이 있을 거고 한국당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것이지만 한국당도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재정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은택 전 지사가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자기 정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6개월쯤 지나면 그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진 교수님 자연스럽게 더 심각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바로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뉴스 보시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도전할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충북 출신 정우택 위원회 당권 도전에 관심은 더욱 쏠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또 보수의 대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위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 지역구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현재 당권 경쟁에 폭랑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신대로 정우택 의원도 당대표에서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정우택 의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년 총선도 위험합니다. 당내에서 중량감을 높이지 않으면 지역정가에서 당연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역에 와서 당연히 보장되는 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중량감을 높여야 되고 아까 이광희 전용의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내가 이 정도로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역주민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고 당내에서도 안정적인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건 자유한국당에서 사선은 높은 선수가 또 아닙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선이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자유한국당은 높은 선수도 아니에요. 중간쯤 되실 것 같고 사실 본인은 자랑을 하세요. 이렇게 정치권에 트리플 클라운을 클라운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장관 한번 하셨고요. 3선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도지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다 가진 데다가 내가 원내대표까지 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야당을 그날은 또 추스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영남처럼 많기를 한다든지 수도권처럼 또 이렇게 모인다든지 그게 아니니까 본인의 힘으로 버티는 건데 사실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사실 어떤 식으로든 야당에서 거물 정치인들 아닙니까. 물론 선수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만 한 분은 국무총리 출신이고 한 분은 서울시장 출신이고 한 분은 당대표까지 했던 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전략은 본인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김진태, 주호영 등과 단일화해서 4명 정도 리그로 가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켜봐야죠. 그런데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야당에서 그래도 지금 내세울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 그러면 이구동서, 정보태 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청북도 정치인들의 한계이면서도 또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충청북도 정치인들은 자꾸 지역구에 안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충청북도 정치인들이 인구가 적어서 홀대받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앙에 나가면 중앙에서 방송도 하고 중앙에서 전 국민한테 알리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정치인을 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처럼 전국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인구만 가지고는 늘상 홀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기반을 해서 국회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초선, 재선 그다음부터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저도 충청북 사람이지만 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 정치인이에요. 직업으로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직업을 가지는 데만 연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큰 뜻을 품어난 말씀으로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도전이라도 하시는 거 그동안 이런 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비서실장도 이원종 지사님이 픽업이 돼서 간 거지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정치인들이 누가 이렇게 픽업해 주기만을 바래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이 가야 될 사람이야 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어쨌든 이번에 도전을 하는 거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이 도전은 도전 자체로는 참 봐줄 만하다.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가 한 달 좀 안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지금 다들 출마 의사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결승전까지 가서 투표까지 할 것이냐는 또 지켜봐야 될 것이냐 하면 지금 10여 명인데요. 한 명 당선되는 당대표를 두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지금 오세훈, 황교안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이 특히 선관위에서 자유한국당 선관위에서 당연히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속화되느냐에 따라서는 정호태 의원께서 출마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초에 발표된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함께 들여다보겠는데요. 앞서도 엄 교수님께서 이시종 지사의 강호대륙 표현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시종 지사 그리고 김병호 교육감의 신년 화두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시한 새해 포부는 강호대륙. 충북을 중심으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해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로 향하는 대륙 진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자며 기존 강호에 대륙을 붙였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께서 새해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충북을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충북 교육의 새해 포부는 앵행돌이. 꽃 모양이 비슷해 얼핏 그게 그거 같지만 열매는 천차만별.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시기도 제각각이라 모두 그 자체로 가장 귀한 주연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따들림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를 짓게 한 자격지심과 의기소침. 이것부터 깨보자는 신선한 제안이 새해 첫 덕담에 담겨 있습니다. 새해 화두라는 것이면 단순히 인사치레를 넘어서 분명히 정책 방향이라든지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호대륙 앵행돌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올해 신년사도 신년사 보셨어요? 저는 시종지사께서 저한테 이상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이번 신년사에는 또 어떤 한자 조어로 들고 나오시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강호대륙을 들고 나오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게 노노나 맹자나 이런 데 있는 유교 경전에 있는 말씀 들었더니 그게 대부분이 한자어를 조합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6년에는 제 기억에 충기만세, 충북의 기운이 온 세상에 차고 넘쳐라라는 거였고 2018년에는 망원진세, 멀리 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자 미래로 이런 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말씀하시냐 했더니 강호대륙을 또 하나 개발하셨는데 우연치 않게 도지사님, 시장님들, 군수님들 신년사를 보니까 몇 가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선이냐 재선이냐 이런 차이도 좀 있고 신년사 안에. 두 번째는 성격이 좀 드러납니다. 성격이 드러나고 세 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드러나더라라는 건데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은요. 업적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세요.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사님 신년사가 무준장 길더라고요. 당신이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얘기들, 했던 일들을 다 넓어가지고 세상의 대부분에 관련된 업무들을 다 말씀하셔서 어디를 특별히 강조했다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영원히 항상 강조하시는 강호축. 왜 영축을 기억나시죠? 어느 날부터는 강호축으로 가시는데 그게 강조가 돼 있고 그리고 농촌 단위의 군 단위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이 5천억 예산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4천9백 몇십억을 정부로부터 따왔다는 거예요. 5천억 예산 시대인데 4천9백 몇십억을 따갖고 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 세외 수입이 1, 200억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장 자립자가 얼마나 낮은가를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걱정도 좀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단지, 맞춤형 복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신년사가 군수님들을 몇 분께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두루두루 지역 단체장들의 어떤 신년사 전체를 조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경제에 대한 사실 강호축도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 AR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 비전을 많이 제시하려고 하셨고요. 특히 지사님은 지금 10년, 9년 차 들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업적들이 하나의 맥은 있죠. 충청이 영원함을 연결하고 또 영원함을 컨트롤하거나 하는 가교뿐 아니라 통일시대까지도 우리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 역시 일자리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요. 일자리 문제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여사. 저도 똑같은 측면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년사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2019년 신년사나 2013년 신년사나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 말씀하시나요? 대부분의 자치단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년사가 우리가 과거와 다른 금년만의 특징을 좀 나열해 줬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가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늘상 해오던 일이 아니고 금년에 관심을 갖는 문제. 내가 말하자면 포지션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 한 두세 페이지면 될 것 같은데 신년사가 공통적으로 열 페이지가 넘습니다. 신년사 인쇄하다가 잉크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어느 년도에 갖다 신년사라고 붙여놔도 차이가 없을 줄. 이게 2019년 신년사인지 2010년 신년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하고 이게 신년사인지 정책 보고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년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정책 분야에 나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년사는 지금까지 늘상 해오던 일에서 좀 더 벗어나는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특별히 강조할 문제만 하면 되고 자기가 과거의 업적이라든가 미래의 지적을 쭉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정책 보고서로 나가야 되죠.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열거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와 다른 트렌드 또 주민들에게 바라는 점만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신년사에 대해서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댓글 다 봤어요. 심한 경우 네이버 픽이나 다음 픽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볼 일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신년사를 딱 보니까 딱 어느 대학생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런 얘기 말고 나 서울에 놀러갈 수 있게 수도권 전철까지 전철을 좀 여기다 연결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써놨더라고요. 그게 참 서글펐어요.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아까도 내가 늘상 얘기했지만 좀 더 전국적인 외연을 넓혀줬으면 좋겠고 지금 늘상 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을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신년사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좀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사님이 조어 만드는데 아주 귀재시죠. 그런 게 만든 게 워낙 많은데 사실은 사자성어는 저는 본인들이 만드시지 마시고 이게 중앙정부는 교수님들이 만들어주시면 그거를 갖다 쓰는 거 대학 신문에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교육감님이시다. 그러면 선생님들 많으신데 선생님들이 좀 어느 분들이 좀 만드시든지 또 교수님들이 좀 만들어서 주시든지 이래서 좋게 안 만들잖아요. 지향과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민심에 반영되는 우리 모두의 올해 화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화두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약간 강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드디어 이제 첫 해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7월 1일 날 인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분들이 재선이시거나 공무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게 없고 누군가 써준 거 읽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대로 장년권지 재작년권지 갖다 놔도 올해 할 거고가 뭔지를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발벗고 어떤 식으로 좀 뛰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민들께서 좀 그런데 이걸 약간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향과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그쪽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주셔서 아주 읽어보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쓰시는 거예요? 잉크 들고 시간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연설문을 쓰는 게 어느 정도 의미냐 하면 대통령께서는 특히나 광복절 기념사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대학도 그렇습니다. 총장의 졸업식사나 입학식사는요. 그 대학에서 가장 글을 잘 쓴다는 교수님 대부분은 대학원장이나 최소한 신문사 주관되시는 분들이 총장님하고 생각을 공유한 다음에 글을 몇 번을 고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처음 나가는 글이거나 아니면 졸업생에게 나가는 마지막 글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학교를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또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래 이런 기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들은 보였어요. 반복적으로 써왔던 글들이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년사를 보면 무슨 해라는 걸 꼭 이렇게 밝히지 않아요. 무슬련입니다. 기회주입니다. 그건 밝히는데 정말 그것만 빼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까 저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올해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나 주제가 잘 안 보인다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또 지사님은 정말 본인의 업적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정말 꼼꼼하게 다 쓰셨더라고요. 그거 진짜. 알겠습니다. 사업 분야도 이렇게 보면 너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언급하신 것들이요. 네. 언급한 게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대부분이 뭘 유치하겠다는 건데 자기 돈으로 뭐를 하겠다는 건 없고 주로 삼각기관에 도우나 중앙정부에 뭐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딸 때 되면 계속 단일, 원래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3만 명이, 거기 있는 5만 명이 좀 행복하게 그분들이 지향하고 삶의 가치들을 좀 높여내고 거기 사는 것 자체가 좀 자랑스러운 그런 동네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지막으로 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천군의회 건물 안팎은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군민이 쓴 메모 쪽지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군민 108배에 이어 원로들까지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군의원들은 셀프 징계를 내세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군민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농산물 불매 운동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의원들의 뻔뻔함은 그야말로 그게 달았습니다. 더 이상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천 명예를 회복하는데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과 예천군 의회를 상대로 가이드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뉴스가 되겠는데요.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제가 댓글을 분석을 했더니 댓글 먼저 좀 볼까요?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한 10% 된다고 하면 아예 지방의회 폐지가 9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지방의회 존립의 기능, 순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영향력이 파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충청북도도 래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든가 또는 이런 행패 하나를 잘못 보이는 것이 다른 모든 지방의회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상당한 역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문제, 정식 명칭으로 공무 국외 여행인데 이걸 차지해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가서 보고서 쓰는 것이 인터넷에서 얻는 자료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솔직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언어 능력을 감안하면 또 네트워크를 감안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단 한마디도 질문도 못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에서 차라리 그냥 우리 손과 보상으로 여행 갔다고 차라리 하는 게 낫고 이걸 해외연수니 공무 국외형이라는 캄프라치 해가면서 세금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문제를 관해서 해외연수 지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차지에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옛날에 여행 못할 때 가던 습관들을 가지고 자꾸 해외연수 포장하는 것은 아예 없애고 지방의원들조차도 그 몇백만 원 받는 걸 가지고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 돈으로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라리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지현 의원님이 더 여러 가지 얼굴이 아주 빨개지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도 동감도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의 뜻이 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목욕물 더럽다고 애까지 갇혀버려서는 안 된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방의회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연수 때 일탈이 지방의회 졸림론까지 퍼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저도 속상하게 보냐면 이런 겁니다. 충청북도가 레밍 발언 있었던 물난리 때 해외연수 간 것 때문에 실제로 모범적인 사례들이 도내 곳곳에 있었죠. 예컨대 충북도의회가 토론회도 하고 교육위원회 가고 그리고 제천시의회는 아예 자기 돈으로 갔다 오고 다 공개하고 라면 먹어가면서 김밥 먹어가면서 갔다 오는 거를 또 계속 보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험 사례들이 충북에서는 있었단 말이죠.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그걸 올리지 않은 나머지 다녀온 의원들은 또 이전과 같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수를 가렸더니 왜 관광을 다니는 거야. 해외연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토론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연수를 어떻게 가면 잘 가는 거라는 걸 이미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옛날에 해외여행 못 가던 시절에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당시에 의원이 되면 굉장히 큰 권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나가 갔다 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제 8년 동안 하면서 도의원하면서 뭐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였냐. 그럼 저는 해외연수를 1번으로 꼽아요. 해외연수 가서 지난번 해외연수 교수님하고 토론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갔다 올 때마다 늘 배우는 게 있어서 조례를 계속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예천군회는 그만두셔야죠. 아니,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면서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런 파렴치하고 이런 처참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를 바라볼 때 늘 목욕물을 버려야지 애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버릴 거는 잘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 교수님은 속천에 폐지를 하는 것이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교수님은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행정학자로서 해외연수를 제대로 하려면 3개국, 5개국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가면 공무원들도 1년씩 받기도 하고 최소한 몇 달은 받잖아요. 그러면 지방위원회의원이 연수를 가려면 1개국에 1기관을 정해서 보름 동안 공부하다 와라. 그러면 돼요. 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서 보름 동안 근무하면서 배워오면 돼요. 그런데 2박 3일씩 한 달씩 돌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이런 식의 연수는 아니다. 아니죠.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옥천군의에서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걸 자랑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옴성군에서 안 간 거를 자랑하는 저는 그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잘 가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욕먹을 거 내 돈으로 갈게. 그럼 이전 의원님께서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면 지금 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식으로 한 기관을 정해서 기관을 늘려서 집중적으로 갔다 오자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으신데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예컨대 가기 전에 사전 준비를 잘 간 연수는 사전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갈 때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들을 먼저 가보고 교수님 모셔서 가기 위한 그 나라의 어떤 복지를 공부하러 갔거나 혹은 작은 학교를 보기 위해서 갔다 가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 보고 그 나라에서 가는 곳에 사전에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들 다 청취하고 같이 관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미리 가는 곳에 질문서를 먼저 보내요. 우리가 갔을 때 그냥 질문 처음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면 뻔한 답변이 올 것 같아서 미리 질문서 보내고 질문서 받고 이루고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오간 거가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본으로 작은 학교 갈 때 저 도우쿠 지방 저 북부 정말 저는 일본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일본이 괴산만큼 산 줄 알았어요. 도시 지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산속으로만 다녀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작은 학교들이 잘 됐다고 해서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곳 한 곳마다의 아이들의 표정과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밤늦게까지 선생님들이 토론하면서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향한 어떤 학습 욕구와 의욕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본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전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지방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각성이 된다면 현재의 해외연수 시스템이 그대로 있어도 가능하다, 좋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현재의 연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토론회도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원이 되고 나면 야 그거 놀러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스스로 각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그거를 강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역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도 필요도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럴 방법이 있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국외의원 시킬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 사람의 어느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공의 특성을 감안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낼 때는 단체로 안 보냅니다. 혼자 보냅니다. 만약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목적을 감안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느 능력이라든가 그 연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자격 요구를 설정해야 되고 혼자 가게 해야 됩니다. 단체로 가는 한 이게 여행 편지들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 공부하고 와라. 혼자 가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혼자 공부하고 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김 교수님은 몇 가지 지금 대안을 계시네요. 혼자 가면 진짜 놀아요. 혼자. 저는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었네요. 정치인만큼은요. 정치인이라는 직업만큼 통제를 안 받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 월급을 받으면서 근태 및 교육, 훈련 안 받고 통제 안 받고 확실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직업은 없습니다. 4년을 그냥 당선되는 순간 하루도 안 나가도 4년을 다닐 수 있고요. 정치인들은 지방의원으로. 비난은 받으나 버티면 안 잘리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강제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강제하는 거. 주로 만들죠. 그렇죠.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지방의회는 보면 쭉 그래왔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당선반 되면 그냥 술판, 매일 술판 벌어지고 연수가도 술판 보도 아가씨 불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직도 20세기에서 머무고 있는 지방의회인데 저는 연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연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안 된다면 정부가 연수를 원하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나 지방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발하고 보내주고 갔다 오면 보고서 받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어디 가서 태국 가서 우리 하루 시청 한 번 갔다가 마사지 받자. 이렇게 냈다가는 전혀 안 되도록 구조가 돼야지 예산 잡아놓고 쓰게 해놓으니까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여행사 가이드한테 이번에는 또 어떤 의회는 예천군 의회네요. 비행기 값이 80만 원이면 가는데 200 몇 십만 원이 상정돼 있더라는 게 계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데모하는데. 우리 뭐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국회의 손모 의원 때문에 한참 시끄러운데 새로운 손모 기사로 밀어냈지 않습니까? 버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답답해요. 같은 지방의원들이 잔인할지 모르나 지방의회의 단체자 의장협의회나 지방의원들의 연합회가 있다면 사퇴하라라고 정도 발표를 해줘야 그게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정작용 아닌가요? 지난번에 자정결의도 했는데 사퇴하라 소리는 안 하고 앞으로 잘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겠다고 했다고요. 지금 가이드가 미국 법원에 고발한 사안을 보니까 작게는 50억. 징벌적 판결 내려오면 200억이 됩니다. 지금 때린 의원은 재산이 2억 천이고 옆에서 구경하시던 분은 800만 원이래요. 재산이 200억 떨어질 텐데 전 세계적인 망신을 할 텐데 아직도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기회 드릴 필요 없죠. 그런데 지금 잘하는 의회는 정부나 아니면 광역 차원에서 심사해서 보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도 있고. 제가 사실 오늘 월가 무석이기 때문에 따로 순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많이 돼서 이 전 의원님께 마지막에 의원님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의회가 이렇게 해외연수 그러니까 다른 문제 지방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건에 대해서 좀 화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맨날 해외연수하고 의정비 인상할 때만 불려서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방의원들은 이번에 국민들은 이것을 7, 80% 정말 특혜라고 보고 있고 이걸 그렇게 가려면 가지 마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직시하고 여기에 대한 비상한 어떤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올 와 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본 월가 뉴스 분석 한 달 동안 있었던 각종 뉴스 중에서 핫한 것들 뽑아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지자체의 이른바 수건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물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아까도 토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또 역시 염려하는 목소리 역시 있습니다. 여쭤록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의도를 잘 살려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월가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